안녕하세요 두리라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지 호잉 안녕하세요 두리라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지인데요 일단 제가 왜 방송을 안했냐가 첫번째인데 어휴 이놈에다가 왜 또 방송 안하는거야 이거는 간단합니다 제가 노트북 일주일 압수를 당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레식을 다운받았거든요 레인보우6CG라는 재밌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이 너무 재밌는거에요 그래서 방송을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때문에 방송을 많이 못했는데 그리고 방송에도 할 컨텐츠가 적어가지고 여러가지 할 수가 없었어요 화질하고 레인 문제도 심했고 그것때문에 한달정도 쉬자는 개념으로 했는데 이제 벌써 한달이 다 되가가지고 이렇게 공지를 올립니다 두번째 소식은 생방에서 이제 마인크래프트라 합니다 와 샌즈 마인크래프트 ppp 맞습니다 쉰 목소리 이만 맞아요 그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네모난 세상에 살고있는 스티브 세번째 소식은 방송 일주일에 변경되었는데요 목요일에서 투일 기준이 목요일에서 투일이었죠 이제는 화요일에서 투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목신 상태에서 도말하며 제가 혹사당하니 저 여기서 퇴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뾰로롤롤롤롤 오늘의 목요일 일주일에 좀 더 확인하고 bol과의 상체만 알려주세요